1등이니까 1등이니까 1번 먹어. 예 이거 마음껏 먹을게요. 다 먹어야 돼. 아니 다 먹으라니 이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1등 특혜. 빵이야 이게 빵인 거예요? 뭐하면 빵이야? 저기 가시게요. 아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 형님. 아 죄송해요. 아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. 형님. 형님 어디 가시게 해 형님. 아 어디 가시게 해 형님. 빨리 가 형님. 형만 아니면 돼요 형님. 형님만 아니면 돼요. 오케이. 아 공은 줘야지 이 가격으로. 아 건드리지. 딱 사비를 봐. 알았어. 건드리지 않고 떨어뜨릴 수 있으면 돼. 진짜 진짜. 오케이. 건드리지 않고 떨어뜨린 거면 용납하는데. 오케이. 건드리면 안 돼. 눈부시게 눈부시게. 안 건드리면 돼. 안 건드리면 돼. 안 건드리면 돼. 안 건드리면 돼. 이거 어떻게 해. 빨리 접시를 하나 구해가지고. 저기 있어 봐요 형님. 빨리 해 그래. 잠깐만요 잠깐만요. 나 웬만하면 안 떨어뜨려. 진짜 형님. 그럼. 형만 문만 안 건드리면 되죠. 어. 아 진짜 친정한테. 아 왜 이렇게 날 문드려줘. 아 어떡해. 뭐해 뭐해. 어 유원 형. 형 반성. 형 반성. 형 반성. 형 반성. 아 유원 형. 형 여기 수박 있어 빨리 와. 아 건드렸어. 아 저 형 예능하긴 너무. 수진하네. 어디를요 형. 아 아 야.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. 유원아 빨리 와. 네 반갑습니다 형님. 빨리 가. 한 번 가 있잖아. 한 번 가 있잖아. 한 번 가 있잖아.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. 잘 지냈어요 형님. 잘 지냈어요 형님. 형님 너무 좋아요. 어디서 어디서. 여기 둘이 가면 끝이에요. 빨리 가 빨리 가. 선배님 방해 하세요. 그런가. 야 아 선생님. 다 꼭 떨어졌잖아요. 나도. 선배님 잘해요. 선배님 잘해요. 선배님 잘해요. 잘한다 형님. 거기 개 있어요 개. 오 갤립. 아 다 왔어. 다 왔어. 아 다 왔어. 아 다 왔어. 성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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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왜 이렇게 앞으로 가려고 그래. 아니 선배님 아까 차주인데 아직도 못 가신 거예요. 아니 나는 전부터까지 갔다가. 떠받으려 졌어요. 아 진짜. 성격 안 좋네. 선배님 어떡해. 성격이 안 좋아. 나 아까 여기까지 갔다가 올라갔으면. 야 주아 빨리 버스 조심해. 조심해. 어. 야. 야. 송지호 통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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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갔다 다시 오세요. 아직 기회 있어요. 아직 기회 있어요. 두 명 끝났어. 아. 아. 형님. 아. 형님 수박 있어요. 수박 하나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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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력이 왜 그래. 아. 아. 체력이 아니고. 형 우는 거예요 왜 그래요. 아. 아. 진짜 체력이 아니고. 아. 아. 형 뭔데. 얘기를 해 봐 그러니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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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처음 가는데 이게 때. 어. 이거 몇 번째. 이거 땀이나 이것 혹시? 어. 땀이에요. 형 다 끝났어요. 뭐? 다 끝났다고. 끝이야. 거짓말은 여기 무슨 사람 다 있었죠. 여기 지금 다 왔잖아. 몇 명인데 지금 온 사람인데. 감 잡았어. 형 이제 잡았어. меся 잡았어요 감. 감잠 봤다고. 감 잡았어. 나도 잡았고! 아 형. 봤지? 다 진짜. 베이비 페이스야. 악당들이 너무 귀여워. 형 이거 좀 주세요. 다 끝났으면 빨리 와요. 오빠 저희가 이겼어.